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배로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판빌리아에 이르러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무어라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의 자녀와 주의 성도들에게 있는 은혜임을 기억하여 집중하여 바르게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살아내기 14번째 사도행전 14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령이 일러준 대로 허용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니게르 시무원 흑인이었죠 그 다음에 무명인 루시아 그 다음에 젖동생 헤로세 젖동생 마나엔 그 다음 박해자 사울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출신의 성분과 믿음의 함량 영향이 다른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뤘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기준에 매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허용해 줄 때 흑인, 무명인, 적대세력, 박해자들까지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교회로 지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교 여러분 교회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난주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가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함께 지어져 가라 나만 잘라서 나만 독특하게 쌓아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용해주는, 풀어주는, 보내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부터는 바울사도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오늘 이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사도의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는 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좀 본격적이다 말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제가 이 바울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는 않아서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어디에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곳에 포커스를 뒀을 텐데 제가 그것은 지금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담대한 교회로 또 제가 담대한 교회로 어떻게 하면 살아낼까라는 그 렌즈로 이 사도행전을 보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사도 바울,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오늘의 그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된 바울사도의 1차 전도여행이 마무리되는 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담대한 교회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나누며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일단 14장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 충만하여서 그 정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 신화에 빗대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격화하고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환호하고 있는 장면이 중간에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루스라라는 그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이 발을 못 쓰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환호하고 와 오늘 여기 뭐라고 나와요?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형상으로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격화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길 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아까 막 신격화했죠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요 아까 루스드라 사람이에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와 제우스다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의 엄청난 왕이 제우스잖아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 바로 뒷철에 보면 그들을 돌로 바울을 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와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바울을 돌로 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전만 해도요 신화에서 나오는 신이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변심해서 바울을 돌로 친네요 심지어 돌을 얼마나 던졌냐면 어때요? 죽은 줄로 알 정도까지 돌로 쳤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요 정신병자인가? 막 그런 생각 들죠 막 칭찬하다 갑자기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14장 1절에 보면요 1절이요 제일 처음에 이 루스드라 바로 전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바울사도가 갑니다 바나바와요 바로 직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까 지명 설명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완 곳이 바로 루스드라예요 핍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어찌 감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핍박하니까 도망친 곳이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이적이라고 하죠?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고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고니온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서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복음은 잘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충동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스드라까지 도망간 그 상황들 속에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흠집을 내려고요 오늘 아까 본문을 보면요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나와요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사도와 바나바를 핍박해서 쫓겨간 곳이 이고니온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쭉 해요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바나바와 바울사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달라지죠 이 사람들이 바울사도랑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한다고 그들을 돌로 쳤을까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칭송하던 사람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했을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거냐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 중에 언급을 했지만 이 루스드라는 누구를 신봉하고 있었던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리스 신화 여러분 그리스에 신들이 많죠 그러면 그 나라에 뭐가 많을까요? 신들이 많으면 신전이 많아요 신들을 모아두는 곳이 많아요 신을 모시고 있는 곳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 신전에서 자신의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때의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충동한 거예요 뭐라고 충동했을까요? 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그 신이 너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바울사도나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야 너 여전히 신전에 너희들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니죠 유의를 하신 하나님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너 먹고 살 일 망가질 수 있어 복음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신전을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정반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들이 바울을 돌로 치는데 혁혁한 공을 그 유대인들이 세우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충동한 사람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현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꼬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은 바울을 거부한 게 아니라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일입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거부한 일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이 이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 우리네 상황과 무척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금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지금 이 바울의 고초가 돌로 맞는 이 환란과 핍박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보금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주님의 보금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세상 그리고 명예와 돈이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는 세상 그것이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 피해가 그 결과가 나의 피해로 나의 돈의 피해로 나의 삶의 피해로 오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믿는 성도요 기독인들에게 닥치는 상황과 글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보금을 전하는 바울에게 심지어 보금을 전하는 정말 멋있습니다 그런 신선한 보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더 살까요?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신한 거예요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그리고 실망하고 그런데 결국 피해가 왔어요 어때요? 돌로 내가 맞잖아요 심지어 내가 돌로 침을 당하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렇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들도 이럴 수 있다 이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 여기서 그친다면 정말 이거는 암울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엄청난 역전의 상황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소망이 생겨요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구조로 섬기고 있다는 그것이 엄청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돌로 맞아쳐 죽으니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의 말이 14장 20절의 말씀이요 제자들이 둘로 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배로 가서 길지도 않아요 죽은 줄로 알아서 사람들이 죽었구나 하고 그 둘로 쌓여있는 곳에서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자의 사람들은 죽지 않았는데 죽은 것처럼 하고 있다 일어났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이 적혀있는 그 부분에 의거해서 죽었는데 죽은 줄로 알고 그 사도의 바울을 꺼내놨는데 바깥에 내쳐놨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이 일어났다라는 말은요 오늘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배신 실망 그리고 나의 피해가 만연한 곳 보금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들이려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나에게 피해가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일어나게 하신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 이 일어나다 일어나다라는 이 말은요 아니스데니라는 말인데 이게 본래의 뜻은 무엇일까요? 더 멋있어요 일으켜 세우신다 일으켜 세우신다 일으켜 세우신다 이건 뭐예요?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삶 배신, 명예와 돈이 우리를 옳은가 매고 나에게 현실적인 패배가 올 때에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얼마나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아무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우리의 삶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오로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를 더 봅시다 같은 절인데 제가 흰색으로 표시된 곳을 다시 한 번 보세요 한 번 네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배로 가서 여러분 그 성에 들어갔대요 이 성 어느 성이 있겠습니까 돌로 맞은 성 루스드라 성으로 또 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돌로 나를 얼마나 쳐가지고 내가 거의 죽을 뻔 해가지고 바깥에 내쳐졌는데 다시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힘을 안 넣으면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다른 곳 가도 되잖아요 다른 곳 복음 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돌로 침을 받았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너무 이런 표현이 환장할 소리 아닙니까 사람들은 지혜로 충고로 말할 수 있어요 야 너의 열심은 알겠는데 거기는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바울이 갑니다 돌로 맞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무슨 생각이었을까 거기에는요 돌로 친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그냥 죽어 나갔다면 없어져 버렸다면 그 복음의 결과와 복음의 능력을 그들은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절망하고 있었다면 절망하고 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거기를 걸어 들어갔다면 그들에게는 얼마나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그러한 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장면이었겠습니까 이 뒤에도요 바울의 행보가 뒤에 나타나요 보면 아까 이튿날 더배로 갔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계속 그 뒷고절을 읽어보면 자신이 핍박받았던 곳 자신을 쫓아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나와요 죽을 뻔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핍박했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가서요 그들에게 여전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그 지역에 가서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바울이 자기 그들을 그 믿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믿음을 한번 맛보거나 그저 체험해보라 말하지 않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계속 그곳에 거하는 겁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행동을 말해요 바울은 그냥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믿음 뭐예요? 이 믿음은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죽었는데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복음을 믿으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그 믿음 안에서 강하게 서 있으라 강하게 머물러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돌로 치는 사람 패배 그리고 피해 그리고 피해 배신 절망 네 눈에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운 심을 받아 너희들 앞에 왔잖아 이 믿음만에 거하라 너희를 붙들고 계시는 너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들이며 내 마음을 굳세게 강하게 붙들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믿는 자들이 불편하고 멸망하고 쫄고 뒤로 밀려나는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음을 굳세고 굳건히 하시기를 소원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 바울사도가 한 번 우리들에게 귀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뒷부분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앞에 걸 얘기하면 배신이요 배신도 일어나요 돈과 명예에 울고 웃을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상황에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도 멈추어 계신다 생각지 마시고 여전히 주님이 일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믿음 안에 강하고 굳센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에게 전해지고 열매맺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여전히 실망스럽고 여전히 변함이 없고 나에게 더 많은 피해가 올지라도 올지라도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강하고 굳세게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강한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시는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강하고 굳센 믿음 안에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담대한 교회로 담대한 교회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주의 교회들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굳센 믿음 안에 머물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음을 통하여 강한 믿음 소유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굳센 믿음 설교 들었으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공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ί hip hop 천 천 천 천